음악 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그랜드코리아 레저 주식회사에서는 2019년도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외국어 제한은 없고요. 공고일 이전에 GKL 인턴 근무 유경험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11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통자와 제2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9년도 1분기 6직급 사무기술담당원과 전문담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의 제한은 없고요. 장애인과 냉난방관리원 그리고 일반기능원에게는 갓점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3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창원병원의 약무직 3급을 신규 채용하고 있는데요. 약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당의 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분과 또 해당 분야 자격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직업 꽃차소물리에 직접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과 모시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차소물리의 박세미님 그리고 취업 조언해주실 최수연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세미 소물리님 반갑습니다. 제가 1부에서 화면에서도 인사를 먼저 드렸었는데요. 정확히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차소물리의 퍼스트 오브 메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미입니다. 현재 한국티마스터협회 회장으로 꽃차소물리의 자격증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향기라는 브랜드로 꽃향기가 나는 미크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티마스터협회 회장님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만나봤지만 정확히 꽃차소물리의는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꽃을 직접 제다해서 차로 만들어서 판매, 교육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꽃차를 여러 티들과 블렌딩해서 다양한 음료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티를 제안하는 티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차소물리를 하시기 전에 로우푸드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직업을 한번 변경을 하신 거네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로우푸드 강사였는데요. 로우푸드에는 생과일과 야채를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크렌징 음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크렌징 주스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에 관련된 음료를 좀 관심을 갖고 또 차를 즐겨 마시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카페인이 없는 차를 찾다 보니까 꽃차를 알게 되고 또 즐겨 마시면서 꽃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로우푸드 강사일을 내려놓고 꽃차소물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처음에 꽃차소물리에라는 이야기 좀 들었을 때 아, 꽃차? 어떤 것들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평소에도 쉽게 접하는 차들 중에 꽃차가 있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한번 직접 마셔봤더니 맛도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네, 좀 드셔보시는 분들만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들이 또 꽃차더라고요. 자, 꽃차소물리에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정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제가 꽃차를 통해 받은 치유와 행복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꽃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또 꽃을 보면 많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꽃을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로 만들어 먹으면 보는 행복에서 먹는 행복까지 기쁨이 또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꽃을 먹는다고 하면 기껏해야 화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가 훨씬 더 좀 오아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원래도 이렇게 좀 식품이라든지 꽃 관련된 전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전공은 디자인 계열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막상 꽃차 소물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미적 감각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차가 감성적인 차라서 그 감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꽃차를 잘 연출해서 또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맛뿐만 아니라 또 비주얼도 추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꽃차 소물리에 오늘 이 직업을 보신 분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꽃차 소물리에가 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꽃이 사계절로 피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 과정은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별로 꽃을 경험하시고 또 재다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 과정보다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티마스터협회도 있을 테고 이 밖에도 또 다른 기관이 있을까요? 네, 다른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네, 다른 교육기관들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협회 한국꽃차협회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파생되어 있는 협회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울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문적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꽃차를 재다하는 방법 꽃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다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재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이제 그것을 음료화하는 방법들도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꽃차 소믈리에 이게 좀 단순히 재다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꽃차를 재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티를 꽃차와 블렌딩해서 블렌딩 티를 만들고 또 음료화시키는 작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티마스터 자격증과 티믹솔로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네, 티믹솔로지가 어떤 것들일까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티믹솔로지는 티를 음료화시키는 전문 분야인데요. 꽃차와 어울리는 다양한 향신료와 티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티를, 음료를 만드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꽃차 소믈리에 알고 계셨나요, 원래?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해야 꽃차 소믈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우연히 이번 기회에 꽃차 소믈리에 대해서 알아본 계기가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푸드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료를 갖고 창의적인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음료의 성분과 어떤 건강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꽃에 대한 다양한 지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물 도감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서 또 이것을 실생활에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빠르게 체화해 나간다면 아마 꽃차 소믈리에로서 빠르게 정착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쌤이 소믈리에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적성에 맞으신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요리와 미술 쪽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꽃차를 만들고 다양한 티를 블렌딩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드는 것이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라서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꽃차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꽃차 소믈리에로 일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한국티마스터협회 회장으로 저희 교육기관에서 꽃차 소믈리에 과정을 배우시면 자격증을 수요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협회 자격증을 받으신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강의나 문화센터 강의를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꽃향이 나는 밀크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밀크티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꽃을 좋아하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꽃차 소믈리에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제 주변에는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배우셨어요. 많은 카페 사장님들께서 커피 다음으로 세컨드 차를 꽃차로 선택을 하셔서 매장에서 파시면서 또 꽃차 소믈리 강의도 같이 하시는 부수입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좀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참 좋다, 만족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의 성격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받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꽃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참 좋았어요. 꽃차를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세미나로 초대를 하고 또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는데 그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또 소통을 하고 또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또 저의 견문과 생각이 넓혀지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분명히 또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가요? 꽃차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차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커피에 비하면 아직 좀 대중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가장 힘들고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참 이게 저는 꽃차 소물리의 이 직업을 우리 박샘이 대표님께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대중화하는 단계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홍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타겟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연령대 타겟이라고 하면 노년층에게는 어떤 이런 차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 적극 홍보해내는 것과 또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나만의 차를 즐겨하는 또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맞춰하고 그다음에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겨울에는 춥다든가 이렇게 좀 맞춰서 홍보를 하는데 아마 다양한 도구가 SNS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 꽃차라는 게 굉장한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담아서 꽃차에 대한 네이밍을 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저는 뜨겁게 올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생산되는 거죠. 확대하면서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면 조금 우리 박샘희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홍보 이런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몰라서 아직 모르는 거지 이 꽃차라는 게 어떤 거고 알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멋진 마케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꽃차 소물리에 일부에서 청년 기획단들은 좀 필요한 적성으로 인내심, 세심함을 꼽았거든요. 박샘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꽃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내심과 섬세함이 요구되고요.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요리 분야이기 때문에 미각이 발달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잘하시는 분이 음료도 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좀 사랑하시는 분이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꽃차 소물리에로는 어느 정도 얼마나 활동을 좀 하신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배우는 과정이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년 정도 꽃차를 배우시고 또 다루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의 개인 블로그에 매달 꽃차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꽃차 칼럼을 통해서 꽃차에 대해 알아가고 관심을 가져주실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그 칼럼을 보시고 꽃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데 저는 아직 꽃차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꽃차를 판매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쉽게 꽃차를 구매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꽃차라는 게 이제 꽃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차도 그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블렌딩까지 해버리면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즐겨하시거나 좋아하시는 꽃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목룡꽃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룡꽃차는 기간지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고요. 또 목룡은 향이 좋아요. 그래서 목룡꽃차를 마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목룡이 또 굉장히 초범과 어울리는 꽃이기 때문에 이맘때 많이들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꽃을 만드실 때요. 목룡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채집도 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 꽃차 소물리에들은 꽃을 구매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농장에서 계약 농장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계약 농장에서는 무농약으로 유기농 인증받은 농장이고 또 산속에 있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비닐하우스로 재배되는 곳에서 받아서 수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냥 순진하게 아, 그러면 길가에 꽃을 좀 따다가 더 꺼서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아까 밀크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밀크티가 로즈 밀크티가 됐거든요.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꽃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화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화차는 부드럽고요. 또 향도 좋고 끝맛이 또 천연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화차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꽃차를 좀 즐기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는 게 꼭 국화차 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가족들과 어떤 축제 같은 데 꽃 축제 같은 데 가거나 하면 국화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먹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정말 특유의 향과 그 다음에 느낌이 좋아서 찾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폭넓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아마 박섭희 대표님이 이런 꽃차에 대한 효능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생각해 보니까 민들레 꽃차가 집에 있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꽃차를 만드는 과정도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신중해야 된다든지 좀 섬세하게 노력하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꽃차는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향맥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꽃차 만드는 과정 중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팬의 낮은 온도로 최소 6시간 정도 꽃을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꽃이 타지 않을까 잘 주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잘 하면 꽃이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로마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향미가 좋은 꽃차가 됩니다. 네, 그럼 좀 주의해야 될,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꽃이 열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꽃 열점을 잘못 잡아갖고 많이 낭피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꽃차 명인이라 함은 그런 각 꽃마다 살청하는 꽃 열점을 잘 아시고 또 숙련되게 하시는 분들을 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꽃이 또 타는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박생희 대표님만의 꽃차를 만드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전해주고 가시죠. 저는 장미꽃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화로 덮습니다. 왜냐하면 장미꽃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질기거든요. 그래서 직화로 덮으면 깊은 맛의 꽃차가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거친 바삭하게 하고 또 속은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먹는 것과 같이 장미꽃차를 이제 장미꽃을 직화로 덮으면 꽃잎 안에 맛과 수분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있습니다. 고기랑 비유를 해주시니까 바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또 이렇게 즐길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마시지만 향도 좀 음미를 하고 여러 가지 차를 즐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컵이나 티포트 같이 차를 담는 다구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서 예열을 하시면 티가 가진 아로마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만 있지 아로마는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티는 항상 주의하실 게 맛과 향을 같이 즐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꼭 예열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꽃의 계절이잖아요. 어딜 가나 이제 눈 돌리는 곳에 다 꽃이 있는 계절이 되는데 이 밖에 좀 저희 같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꽃차를 좀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용꽃을 농장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봄꽃으로는 가장 좀 눈과 또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벚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제다할 때는 이제 펜에다가 낮은 온도에 면보를 깔고 고기 굽듯이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덮어주시고 식힘을 반복해 주시면 좋은 벚꽃 향이 나는 차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목련꽃차 하면 이제 봄이랑 참 잘 어울리는 꽃차로도 추천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여름, 가을, 또 겨울에 어울리는 꽃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목련꽃차로 환절기 비염이나 기간지 건강을 챙기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름에는 너무 바깥은 덥고 또 안에는 실내 에어컨으로 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좀 주의를 주시면 주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은 장미꽃차를 추천해 드리고요. 가을에는 가을 향이 나는 또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좋은 국화차 또 겨울에는 연말에 술을 좀 많이 드시니까 숙취해소와 간 기능에 좋은 치꽃차나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나무 꽃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좀 추천받고 싶으신 꽃차 있으신가요? 저는 뭐 사계절 음주가 일상 안이 있기 때문에 치꽃차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치꽃을 또 한번 저희도 한번 자세히 한번 화보는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자, 이럴 때 이런 꽃차 뭐 숙취하면 치꽃차처럼 좀 추천하실 만한 꽃차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차는 메리고이드 꽃차입니다. 그래서 메리고이드에는 루테인 함량이 다량 있기 때문에 메리고이드를 꾸준히 드시면 아름다운 눈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리고이드 기억을 좀 해둬야겠습니다. 사실 꽃차 소믈리에라고 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수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민한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꽃 농장에서 제가 국화차를 1kg를 받았는데 1kg에 2만 5천 원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1kg를 재다하면 150g이 나오는데 보통 10g에 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수입이 진작이 가시겠죠. 꽃차를 판매하거나 납품하시면 소득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능력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꽃차에 대해서 건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추세고 또 배우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또 정말 능력이 되시면 수입은 대기업 연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투자해서 15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저는 확 끌리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좀 다른 로프드 강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전직을 한다고 하셨을 때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꽃차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건 좀 제가 이제 저도 빠른 시일에 건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눈을 이렇게 기울이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SNS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같이 알아 하시면서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꽃차 소물리에 직접 또 활동을 하시는 분께 또 드리는 질문으로는 그렇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꽃차 소물리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음료 시장에서는 이미 건강차가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중 우리나라의 꽃차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꽃차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꽃차가 인정받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수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입차는 재다하고 이제 드시는 과정이 많이 고되고 힘이 드는데 꽃차는 집에서도 꽃을 받아서 재다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다하면서 자연의 숨결을 느끼기 때문에 힐링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앞에만 있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는데 많이 좀 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꽃차가 굉장히 훌륭한 교집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현 교수님께서는 오늘 함께한 꽃차 소물리라는 직업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꽃의 재탄생이자 어떤 사업의 블루오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관, 눈으로 아름다움으로만 바라보던 꽃이 후각, 미각을 포함해 오감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꽃차 소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협회를 아무래도 창단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꽃차 소물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꼭 향기가 나는 밀크티를 개발했는데 기업들에게 애프터는 플랫폼으로 다가갈 계획이에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과 직원들이 티타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밀크티와 스콘을 킥으로 배달해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티를 파는 것을 넘어서 직장 안에서 티타임 문화를 정착하고 싶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교육사업과 블랜드 플랫폼 사업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꽃차 소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꽃차 소물리의 박샘이 대표님, 최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